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, 누구한테는. 약간 이런 거 같아. 맞아, 어떤 건지 알아. 뭐, 저스트 비버? 난 먼저 안 해. 저스트 비버를 알아, 개인적으로? 알려면 알 수 있지 않을까? 그치. 뭐야, 이게 무슨 논리야. 그렇게 치면 난 마돈나한테 먼저 전화 안 해. 똑같은 얘기 안 해. 그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. 진짜야. 생방 모르는데 전화 먼저 안 하면 밀당하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 혼자 밀당하고 있는 거잖아. 아,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? 그 사람은 신경 쓸지 몰라. 그렇지, 그 양도 몰라. 이 방안, 이 방안 너를 모를 수 있잖아. 모른다, 모를까? 아니, 어느 행사장에서 멀리서라도 본 적이 있어? 아니? 지금 뭔 거라는 거야? 옛날에 성룡이 김희선 보러 한국 갔잖아. 아, 맞아, 그걸 알아요. 아, 그 밀당이랑 친하잖아. 한국이 오게 만든 거 아니야? 네가 와라, 난 안 간다. 근데 와서 연락을 했잖아. 그러면 그 성룡 아저씨도 네가 밀당을 했기 때문에 연락 왔다는 거야? 그럴걸?